침대의 이 부분은 나의 매운맛 립 뚜파 침대의 두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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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누군지 봤다 누군지 봤다 누군지 봤다 누군지 봤다 이거 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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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 이거 이거 안다 이거 시뻬라 4 눈. 그게.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네 아빠 아빠 엄마한테 아빠 아 귀여워 진짜 이쁘다 내 눈치 많이 봐요 얘가 커요 얘가 멋있어요 진짜 이쁘다 미쳤다 얼굴도 얘가 훨씬 예뻐 누나 되게 얘 살쪘는데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살쪘는데 누나야 이건 병원에서 출발할 때하고 완전 다르잖아 너무 크다 아니 진짜 봐봐 두팔이 폐같이 큰 잘랐지 이쁘지 네 두팔 이길 수 있으면 발라발라냐 네 잘생겼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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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이고 두팔 두팔 두팔이 아이고 쁘다 됐다 두팔 있는 표정인데 이거 괜찮아요? 나를까? 너나요 다시 갈게요 아 아 어 하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